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 하다가닥 하다가닥 하면서 뿌린대로 거두고 있는 그런 쓴이 한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제 주변 사람들 경조사 그거 전부 다 무시하고 쌩까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 막상 제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막 하다가닥 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결혼식이 안 오겠다는 친구들 저 지금 벌받는 걸까요? 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익명으로 그러려 봅니다. 보시고 위로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 반대로 그냥 벌받는 거다 이렇게 욕을 해주셔도 돼요. 그저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 나이는 이제 33살. 좀 있으면 두 살 연상의 남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인스타와 톡 프로필에다가 웨딩 촬영 사진을 업데이트 했어요. 네 맞아요. 다들 보라는 거죠. 그런데요.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 단톡에서 평소 대화를 주고받던 친구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인스타에 하트를 눌러준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막 수십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머 결혼하냐? 축하해!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아니 축하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을 걸어주는 사람 역시 이 친구가 유일했습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요. 이 친구가 저하고 대단히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친구일 뿐이거든요. 다들 센까요? 또 그 외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단 한마디도 없고 뭐 청첩장 언제 주냐?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분명 평소 톡으로 대화했고 인스타도 마찬가지 일부러 하트를 눌러준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해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이게 뭐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조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 물론 그래요. 제가 먼저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 주위에 한 20명 정도 되는 제 친구나 지인들 결혼식 그리고 돌잔치나 장례식장도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후회가 막심이고 그런데 그땐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장례식장 등등등 인사를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 정작 나는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가본들 돈 버리고 시간만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내 결혼식도 아닌 다른 사람 결혼식 사진 본판 사진에 거기에 얼굴 찍히고 싶지 않다. 라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당사자인 저도 모르게 전날 제가 했던 그 실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면서 결국엔 나쁜 년이 된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퍼져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꽁꽁이 걔는 다른 사람 경조사에 절대로 참석 안 한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해. 제가요. 늘 그랬거든요. 어? 거기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다녀와.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다들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요. 나쁘죠. 나쁜 년입니다, 제가. 근데요. 솔직히 이건 저도 조금 억울한 게 해서 잠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되게 많이 친했던 사람들이다. 그랬다면 저도 당연히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 결혼식에 간다고 얘들이 뭐 내 결혼식에 오겠어? 이렇게 몇 번 말하고 행동을 했던 것 뿐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퍼져버린 겁니다. 특히 저를 제일 나쁘게 보는 지인은 아는 언니예요. 당시 이 언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끝난 뒤에 감사의 의미로 밥을 산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인들을 다 불렀는데 거기서 딱 저만 대놓고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저한테만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거 그런 게 아니라 단톡에서 야, 꽁꽁이.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냥 다들 보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쪽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분위기가 확 나빠지니까 제 친구 중 하나가 어머, 암만 그래도 어떻게 꽁꽁이만 빼고 만나요, 언니. 이러면서 나름 실드를 쳐주긴 했는데 이 언니가 이때 그러더라고요. 뭐? 쟤한테 밥을? 내가 왜? 네, 그래요. 비난받아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요. 식장은 일부러 안 간 거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축이금은 저도 기회를 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살짝 잊어버렸고 그러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에 못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언니가 청첩장을 줬을 때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그렇다 해서 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해요, 언니. 결혼식장에서 봐요.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래도 축이는 보내려다가 깜빡 잊었던 건데 깜빡 잊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뒤에서 아니지 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니까 이때부터 모두가 저를 나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소문 같은 게 돌면서 말이죠.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꽁꽁이게 늘 그래왔네? 이런 거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정말로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축하를 해준다라고 말을 했던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틀어놓고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 야, 몰랐냐? 경조사는 품아시야. 그러게, 가지는 못해도 축이나 부인은 했었어야지. 너 도대체 왜 그랬냐? 여하튼 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청첩장 돌릴 때 꼭 참석해달라. 이렇게 부탁이라도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되면 학예 갈바라도 써야지 뭐. 이렇게요.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게 너무 속 보이는 느낌이고 또 학예 갈바도 그래요. 이 역시나 형편성 무리가 있습니다. 안됩니다. 하, 그래서 지금 제 심정이 이래요. 일단 후회가 되면서도 또 뭐랄까, 벌을 받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건 아예 하나도 몰라주고 마치 고의로 보복을 하는 것처럼 허, 그래 꽁꽁이 결혼식?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누가 가는지 한번 볼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게 너무 무섭고 서글픈데다가 또 어떤 사람은요. 청첩장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라며 받지도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도 너무 무섭고 그래요. 그래요.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결혼식 참석을 떠나서 청첩장조차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렇게 되면 저 진짜 너무 비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란하구요. 꼭 이거 좋은 일 앞두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보복은 개뿔 이건 그냥 인광부잖아요. 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요. 참 꺼서 하이 처치기네. 2번 신부가 밥을 살 때 넌 대놓고 넌 오지마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아이고 비참해라 근데 뭐 이거 다 잡자득이지 여하튼 님 결혼식 나 같아도 안갑니다. 절대 안가요. 특히 지금 봐봐 후회를 하니만이 반성을 하니만이 어쩌니 하면서도 계속 변명만 하는 마인드가 훨씬 더 그지같고 소름 돋아 안가 3번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전날 못 돌린 추기금이랑 부의금 돌려봐요 혹시 알아?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뭐 밥이라도 먹어줄지 4번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등등 아무데도 안 가고 돈도 안 보내고 그러더니 어느 날 청첩장을 뿌리더라고 근데 누가 가겠어? 당연히 아무도 안 갔죠. 나도 안 갔고 그러자 아차 싶었는지 애를 낳고 난 뒤에 열심히 다니더라고 지가 보니까 나중에 애 돌잔치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그전에 손절해버려가지고 누가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5번 그래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요? 그리고 그걸 깜빡 잊은 거면 나중에 생각이 났을 때 그때라도 보내고 작은 손편지라도 주지 그랬어요? 본인한테 사정이 있든 없든 남들은 그런 건 몰라요. 그리고 님은 지금도 그래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이거 까먹은 게 아니고 그냥 안 간 거 아닌가요? 안 한 거? 일부러. 아무리 봐도 그런 거 같은데요? 결국 다 그래 뿌린대로 거두는 거고 절대 보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요. 님은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아시겠죠? 6번 야 진짜 이기적이다. 그지 같아. 아니 이게 정말 주작이 아니라고? 헐 덜덜덜덜덜 아니 그래 뭐 결혼이랑 돌잔치까지는 그렇다 쳐 장례식도 안 갔다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어쩌고 왕따를 당해 서운해? 야 소름 돋는다.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요. 덜덜덜 7번 아우 개 그지같은 내로남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라면서 니가 그럼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지랄? 8번 아니 어떻게 추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 주기 아까워서 버틴 것 같은데? 설사 정말로 그걸 잊었다 해도 그래 나중에 사과를 하고 따로 밥이라도 한 끼 샀었어야지 그게 인간이지 아 물론 자기 경조사에도 아예 안 부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은 거면 또 몰라도 말이야 지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이딴 소리하는 거 극혐이요 덜덜덜 특히 친한 친구들마저 등 돌리는 걸 보니까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히 다 보여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다 어? 잡자득 대댓글 그렇지 지는 안 가고 추기금도 안 보냈으면서 자기 결혼식이 아는 데가 징징되면 안 되죠 이건 그냥 양아치야 그것도 완전 그지 같은 양아치 9번 근데 인스타에 들어와 가지고 하트 눌러준 사람들은 뭐야? 일부러 더 먹이려고 하는 건가? 개웃기네? 이거 일부러 먹이려는 거 맞아요 만약 아무도 안 눌렀다면 그래 아직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하트만 뿅뿅 누르고 다른 반응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쓴이도 뭔가 아차 싶고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지 똥꼬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다가닥 하는가? 꽃이다 백반 양보해서 안 가고 안 보낼 수 있습니다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면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바라면 안 되지 그게 맞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참 축하합니다 고마워요